아 일부러... 자 우리 앵컬!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? 정확하게 앵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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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앵컬의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은 제가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많은 공연과 행사를 다니면 이 앞쪽 길에는 어...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노래가 그렇게 듣고 싶었나봐 이 노래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왠지 딱 마지막 곡 이 노래는 우리 압열부터 제일 좋아하면서 뒤로 그렇게 앵컬 빈이 손 쓰실만한 곡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 어 브랜드로 저희 와러서버스링 다시 드리겠구요 계속해서 너무나도 멋진 가수들 멋진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뜨거운 반응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워로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회원 다리 박수 클리프 클리프 지이 사항 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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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있을 수 있나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널 아파오자 믿을 것과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자 그대는 보랏빛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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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언제나 우리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나 웃을 수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가요 그대 슬퍼하지마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널 아파오잖아 다가오래 많은 진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는 사람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널 아파오잖아 피를 덮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땅에게 사랑을 보내준 사랑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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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예 타워 von 현상관 단원 из 5 아